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 추식 잘하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하라. 자 수급을 보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해 들어오는 종목 특히 양쪽 다 매수해주는 일명 쌍끄리 해주는 종목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구요. 자 양쪽 다 매도하는 쌍끄리 매도가 나오는 종목은 크게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섹터하고 화장품 중국관련 이런 섹터 두 섹터 안에서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OCI를 표현하는데요. 인적분할로 거래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말일까지 인적분할때문에 거래정지가 되어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쭉 오일선 이탈도 잘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큰 랠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좌측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이 그때 보니까요. 양쪽에서 그냥 쌍끄리 그냥 쓸어 담았죠. 그죠? 인적분할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도 보면 최근에 쭉 강세 보이면서 상승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급을 보니까 어떻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쫙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중간에 조금 던진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기준으로 딱 보면 기관 외국인이 쌍끄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위로 쫙 우상량 잘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앞전에 1회 주식 잘하는 법 1회에 보면요. 추세 전환 하락 단기적으로 좀 박수껑 그리면서 조정을 받았죠. 추세를 상승 추세로 하락 쪽으로 흔들릴 뻔 하다가 다시 돌려내는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 되겠죠. 자 그 이후로 보면요. 상당히 기관 외국인 쌍끄리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괜찮았다가 조금 조정받는 종목을 보면 CS윈드를 보시면 될 텐데요. 자 CS윈드는 여기 인근에서 쭉 제법 양호하게 조정 중간중간 받았습니다만 잘 갔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4,5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날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천천히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도 되는데 여기 보면 4월 6일이죠.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보면요. 여기에서 여기 인근까지 보면 보이시죠? 기관 외국인 쌍끄리가 많죠? 그때 어떻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4,5일 24일부터 최근까지는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24일부터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도가 더 많고 한쪽 한쪽 잡아주는 경우 빼고 쌍끄리 매도가 좀 나오니까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니까 흔들리는 종목. 그렇습니다.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 여기 보면요. 추세 상승전환 이후에 자 룰리목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 보면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보이십니까?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쌍끄리 양쪽 둘 다 매수를 해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강하게 올라가요. 그 이후로는 조정을 좀 받죠? 어떻게 된다? 자 기관이 좀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훨씬 많았고요. 자 여기도 외국인 좀 사줬습니다만 기관이 그와 만만치 않게 매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시죠? 이렇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자 추세가 상승적으로 눌리목이나 상승처입으로 추세를 틀었을 때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그 이전부터 좀 슬슬슬 사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포인트가 딱 나왔을 때 아 기관 외국인이 슬슬 사들어오는 조짐이 보인다 하면 같이 매수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매도 포인트도 나오고 큰 폭으로 막 밀리는 모습이 나올 때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죠. 같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종목을 보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종목이 전혀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컸는데요. 태양광이 많이 전력을 수집을 해도 송전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에러가 있다 이런 뉴스를 좀 전에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하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연속으로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4연속 하락하죠? 그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일은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기관 매도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물량이고요. 기관 외국인 쌍클이 매도 4일 동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 크게 쳐지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또 하나 두산 퓨어 또 보시면 연속적으로 한 5일 쳐지죠? 자 그때 이쪽 보시죠? 퓨어 또 보시면 연속적으로 한 5일 쳐지죠? 자 그때 이쪽 보시죠? 5일 동안 보면요. 기관 외국인 매도가 여기 매수 기간이 좀 들었습니다만 매도가 훨씬 강하죠 외국인 그리고 3일 동안은 쌍클이 패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는 쭉 빠져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 동국 SNC 자 동국 SNC도 지금 한 5일 6일 동안 빠지죠? 어떻다? 기관 외국인 쌍클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쭉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추세가 괜찮게 나온 종목 중에 그 다음 닥터케이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추세와 수급 그죠? 추세가 우상량 돌려내는 초입에서 자 1, 2, 3편 이제 요점 정리하는 거겠죠? 추세 돌리는 초입에 매수를 하면 좋고요. 추세를 돌리는 초입에 매수를 하면 좋고요. 추세 돌려낸 초입에 매수를 못했다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노리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오늘 3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는 것이 확인된다면요.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처럼 기관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내지는 손절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돌려낸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축축축 빠지는데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같이 손실중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양호하게 들어오는 화장품 종목들 한번 보자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상승 강하게 하고 눌림목 주고 재반득 하려고 할 때 여기 상승 강하게 할 때 보면요. 기관 외국인 쌍끄리 이짜분 많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는 외국인이 좀 던지니까 조금 조정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관은 지속적으로 사줍니다. 한 종목 더 괜찮게 가는 종목 중에 클래시스 보면요. 상승 이후에 횡보조정 그리고 전일은 횡보하던 상단을 뚫어버린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요. 외국인이 제법 강하게 사주고 전일 기관은 좀 던졌습니다만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사주니까 여기 고점 라인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그 이전에는 기관 외국인 쌍끄리 들어온 부분도 많고요.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좀 잡아주니까 박수권 정도 유지하다가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그와 반면에 대형 화장품주들은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LG생활건강 그죠? 한쪽 사주고 한쪽 팔아주는 정도 그 이전에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기관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하게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아모레퍼스픽도 보면요. 대체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이 잡혀있는 모습 보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습니까?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느 섹터에 1,2위 정도 하는 종목들 적어도 한 3,4위 안에 들어간 종목들 정도를 추려놓으시고요. 그 종목이 추세가 어떤 게 좋은가 보시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인가 아니면 빠져나가는 상황인가 를 잘 파악을 하시고 같이 동조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하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I'm 닥터키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 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